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8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모세는 번제물로 순냥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고 피를 받아 단 주변에 뿌린 다음 순냥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든 고기와 기름을 불로 태우고 내장과 다리는 불로 씻어 그 순냥을 전부 불로에 태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 곧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화제였다 모세는 그 위임식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의 순냥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주변에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각 그 재물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떼어내고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요 여호와 앞에 받친 빵 광주리에서 누르고 얻지 않고 만든 빵 한 개와 기름 섞은 빵 한 개와 얇게 구운 과자 하나를 집어내어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재단 앞에서 흔들어 여호와께 받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 번제물과 함께 단에서 불로 태워 여호와께 받쳤다 이것은 여호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위임식 제사이며 불로 태워 받친 화제였다 또 모세는 그 위임식 순냥의 가슴을 들고 재단 앞에서 흔들어 여호와께 받친 다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자기 몫으로 삼았다 그리고 모세는 약간의 위임식 기름과 재단에 뿌렸던 피를 조금 거두어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그들과 그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지시한 대로 성막 입구에서 그 순냥의 고기를 삶아 위임식 재물의 광주류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먹고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성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밤낮 성막 입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성막 입구를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말 좀 들어라 그렇지 않아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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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말도 안 들어? 이런 거잖아요 말을 인지할까 말까 하는 그 애기 때부터 거의 작년이 될 때까지 부모는 아이에게 말 들으라는 얘기를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말을 듣고 로봇처럼 자녀들을 만들려는 건 아닌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만 하는 존재로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 말 잘 들어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내가 한 말을 들어라, 말 그대로 들으라 음성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그대로 행해라 라는 말이 이제 넌 말 잘 들어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봇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요 듣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또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명료하죠 명백하고 사랑하니까잖아요 자녀에게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로봇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그냥 음성적으로 귀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해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인정하고 따름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또 확인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왜냐하면 이게 명령의 이행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 묘호의 명령을 지켜라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 하자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막 피를 바르고 막 하니까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다면 이것 좀 지켜줘 그리고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곤고히 명확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피를 묻히고 하는 예식을 잘 지켜라가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되기로 했잖아 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예식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이 과정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퉁 쳐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를 온전하게 행하신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게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 이거는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 이 임식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요 7일 동안은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과정 잘 하고 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날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같다는 생각 저희 들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 이 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